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이들 원망스러우실 겁니다 국민연금이 우리 돈 가져다가 투자 잘한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주식시장은 언제까지 이렇게 조금 오르는 것 같은 팔고 오르는 것 같은 팔고 오를 수가 없다, 이 국민연금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국민연금은 주식을 언제까지 팔 건지 또 왜 그렇게 팔아야 되는지 또 얼마나 팔 돈이 남아 있는지, 팔 주식이 남아 있는지 생각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님을 모셔다가 얘기 듣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건 우리 전체 국민연금에게도 좋은 게 아니거든 운용의 독립성이 유지돼야 되고 전직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영본부 투자운용 퇴사를 안 했으면 국민연금 기금운영을 책임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욱해가지고 와. 홍춘욱 아니야? 뭐 때문에 욱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춘욱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홍춘욱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목 박사님. 정말 공부 많이 하시네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국민연금에 계셨죠? 네, 12년부터 15년 정도까지. 12년부터 15년. 어려운 시기였네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작년에 이미 결정된 상황입니다. 작년에? 결정된 상황? 네, 작년에 결정된 상황입니다. 작년 언제요? 봄입니다. 5월입니다. 작년 5월이면 주가 지수가 한 1600포인트 이렇게 될 때 아니에요? 네, 이제 국민연금은 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자산배분을 하잖아요. 장기적인 자산배분에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향후 5년 내에 지금보다 더 줄이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을 얼마 들고 있냐 하면 전체 국민연금 기금 운영본부 830조 원 중에서 21%인 177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 비중이 21%인데 이걸 21년 말, 올해 연말이죠? 올해 연말 16.8%까지 줄이기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작년 5월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줄여야 되냐면 4.4%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800조 그러지 않았습니까? 830조.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면 37조를 팔아야 됩니다. 37조를 팔아야 된다고요? 네, 그렇죠. 지난해 연말 기준. 그러면 140조까지 줄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보다 더 팔 것 같습니다. 37조보다 더 판다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 연말 우리나라 중가가 2800포인트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기장 해봐야 되지만 일단 지금 3000포인트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올해 주가가 또 올라 있잖아요. 아, 그 비중이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6% 정도 올라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연말보다 올해 주식 시장이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좀 못 오르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연말 대비 주가가 한 6% 올라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비중을 더 줄여야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이 늘잖아요. 늘죠. 보험금이 계속 들어와서.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퍼센테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830조에서 850조 이렇게 늘어날 거네요. 네. 그게 계산이 정확하지는 않은 게 이 숫자를 들으시면 더 충격받으실 것 같은데 일단 계획입니다. 이건 계획 기준으로 해서 2021년 말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계획은 142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전체의 운용자산 규모가 늘어나는 걸 감안해서 산정한 주식 보유 규모를 142조로 작년에 계산을 해놨죠.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말에. 올해 연말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반영된 거예요. 첫 번째 주가는 한 7, 8% 오른다. 연평균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주가 상승률이 7, 8% 정도 나오니까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배당에 대해서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포함한 수익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배당세를 안 내니까. 네. 그래서 배당주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당까지 감안한. 다시 말해서 올해 4월이나 5월에 우리 배당받죠. 그러니까 그 배당금 재투자가에 지금 가능한 거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을 때 그것보다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37조보다는 배당금 수령돼서 잔액 늘어나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더 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2020년 말에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국내 주식이 137조 정도 되네요. 그렇죠? 아니요. 그거는 계획이었는데. 아, 계획이? 네. 그랬는데 연말에 주가 급등했잖아요. 아, 이거보다 훨씬 많아졌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다시 정정드리면 177조를 들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177조인데 2021년 말 목표 금액은 140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에 보면 30조 정도, 35조 정도 이상을 팔아야 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에 계산에 제가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 3, 4조 이상 될 것으로 보여지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고배당주를 좋아하니까 배당금. 네. 그래서 170조 늘고 있다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 한 2, 3%를 볼 수도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좋아하는 주식들은 배당주니까. 네. 그래서 그것까지 배당금을 또 수령할 거 아닙니까? 3, 4조 수령하는 돈까지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유장권은 한 180조 정도였을 거예요. 여기에 또 지난해 연말 대비 올해 지금 주가가 올라 있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한 180조 넘어 있을 겁니다. 정확한 규모는 제가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정도 수준인데 원래 목표대로 간다면 여기서 한 3, 40조 정도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0조는 팔아야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연말 이후에 13조 팔았으니까 향후 남아 있는 걸 공격적으로 생각해보면 한 2, 30조. 그게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이라는 게 연말 목표를 그대로 100% 추정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목표가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자산에서 한 16%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라도 올해 주식시장 좀 좋아 보이니까 한 17%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산 운용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를 맞춰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정확하게 연말이 그걸 맞췄냐 안 맞췄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맥스로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최대한으로 보면 앞으로 한 2, 30조. 그리고 그게 아니라 유연하게 대응을 한다고 보면 한 10조에서 20조 사이 정도는 추가 매물 정도를 지금 현재 주가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말 주식 보유 목표액을 작년 5월에 세팅을 해놓은 건데. 그렇습니다. 작년 5월에 통상적으로 전망했던 주가지수보다 작년 말 혹은 지금 주가가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야, 너네들이 전망을 잘못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전망을 잘못했으면 빨리 그걸 수정해가지고 그 스케일에 맞춰서 빨리 이게 뭐 다시 해줘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놓고서 잘못된 전망을 해놓고서 계속 매물을 쏟아내면 어떡하니. 이런 게 이제 투자자들의 일단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운영하실 때도 이런 경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유연하게 합니다. 2013년 최근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단어 중 하나는 테이퍼링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미 연준이 갑자기 FMC 회의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겠습니다. 그런 거 검토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때 주식시장이 일대 패닉에 빠졌잖아요. 특히 신흥시장 위기 이야기가 또 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그때 주식에 한참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주식시장의 전망들이 갑자기 나빠지는 반면 채권시장도 패닉에 빠져 있으니까 채권도 손실이 나고 주식도 손실이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긴급하게 의사결정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놓고 본다면 제가 있었던 시기에 있었던 의사결정 과정과 지금의 의사결정 과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전자를 하고요. 그래도 큰 맥락은 가겠지. 큰 맥락에서 본다면 그 결정에서 조금 유연하게 대응하자라고 아마 갈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데 그 유연함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이 지금 840조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올해 연말이 되면 거의 이 속도로 가면 900조 정도 될 텐데 900조 1표면 9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과 여하에 따라서는 맥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대한이 한 30, 40조 정도 추가 매도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파는 거를 중단할 정도로 아주 공격적인 조정을 할 거냐. 이거는 좀 위험이 있겠죠.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기금은 공개는 안 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운영 방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4년, 5년이 지나서야 그때 있었던 회의력을 공개할 정도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디로 갈지 우리가 다 알고 미리 길목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운더리, 범위로 측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저희가 언론에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운영본부에서 언론에 제시했던 숫자들을 본다면 향후 5년 내에 한국 주식의 비중은 현재 16에서 17% 정도의 목표 비중이 오래잖아요. 이거보다 향후 5년 뒤에는 더 떨어진다는 건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중기적인 자산 배분의 입장 그 자체가 바뀌지 않아는 한 올해는 좀 유연하게 그래 목표 비중보다 덜 팔게 올해 장도 좋은데 공격적으로 팔 필요 있어 천천히 팔아도 되지 이렇게 하더라도 그 밀린 매물은 언젠간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계속 팔겠네.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민연금의 매물은 나온다. 반대로 주가가 폭락하면 폭락할수록 국민연금의 매수는 나온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매수 혹은 안 파는 것 정도는 되겠죠. 그러면 연평균 주가 상승률이 7에서 8% 정도로 역사적인 평균 수익률이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입장에서 크게 그렇게 액션할 이유는 잘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바운더리 7, 8% 그렇게 배당금과 배당금 제 투자 수익을 포함한 거를 훨씬 초과해버리니까 기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맘때 우리 2천 깨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사실 50% 이상 올라 있지 않습니까? 50% 이상 올라버리니까 국민연금기금이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자산, 운영자산에서 20%를 투자할 게 그랬더라도 30%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높아져 있는 비중을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것은 장기적인 자산 배분의 전략에서 볼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팔자 정도는 되는 거고. 그런데 그 파는 속도의 조절 측면에서는 아마 의사결정들도 여러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또 시장의 상황, 경기 전망을 열심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지수가 3,500, 3,800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건 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세력이 어쨌든 계속 팔 거니까. 국민연금기금의 보유주식의 리스트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분기가 한 분기 지난 다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정보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공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시 정보들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나 LG화학이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최상의 우량주들을 대거 많이 보유하고 있고 지분 신고도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기금 입장에서는 액티브 펀드도 있지만 패시브 펀드도 있잖아요. 인덱스를 추정하는 보수적인 펀드를 우리 패시브 펀드 그러지 않습니까? 수동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펀드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면 1활로 팔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아까 이야기했었던 가정을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면 대형주들은 수급 밸런스 측면에서 보면 수급 균형 측면에서 보면 국민연금의 매물에 대한 대비들은 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국민연금의 매도가 훨씬 더 부각이 되는 것은 국민연금은 엄청 큰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금융 부분에만 한 800조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 그중에서도 해외 주식, 국내 주식, 또 채권, 이것도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또 대체 자산 이렇게 다 갖고 있는데 유독 주식만 오르고 채권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주식보다 채권을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채권 가격은 많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밸런스가 깨져버리니까 주식을 더 많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정확하십니다. 이런 질문까지 받게 될 줄은 미처 대비를 못하고 왔는데요. 오랜만에 나오셔서 저희의 수준을 까먹으셨군요. 330조를 들고 있어요.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채권을 330조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두 배 들고 있죠. 주식을 두 배 들고 있는데 그 국민연금기금 입장에서 보면 채권 수익률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오르고. 장기 무릴수록 더 오르고. 장기 무릴수록. 특히 국민연금기금은 30년, 40년 뒤에 국민들에게 연금을 줘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장기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의 상황에서 정확하게 우리 소위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의 수익률은 좋은 반면 채권의 수익률이 나빠져버리니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제가 공격적인 경우라고 이야기했었던 경우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여건이 된 거죠. 왜냐하면 채권까지 좋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왜냐하면 채권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면 파이가 커져버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파이는 그렇게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채권 수익률은 망가진 반면 주식의 수익률만 독보적으로 좋으니까 주식의 비중 자체가 더 크게 포장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수적인 경우, 공격적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했던 게 채권이 계속 망가져버린다면 공격적인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채권 비중이 너무나 낮아져버리면 또 반대로 주식 비중을 더 급하게 줄여서 채권이든 해외 채권이든 국내 채권을 사야 되는 그런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특히 우리 국민연금 입장에서 최근 들어서서 해외 채권 투자를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 자산에 대한 비중들을 늘려나가는 게 미국 채 같은 거 많이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는 입장에서 금리 올라가서 사면 좋은데 문제는 기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평가선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에 결국 전체 자산에서의 비중이라는 것은 새로 사는 물량은 사실 그건 나중 문제고 기존에 들고 있는 분량의 평가선 문제를 생각하면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측면을 놓고 보면 채권 시장이 더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어떻게 본다면 국내 주식의 매도 압력은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가 주식 시장의 이중고예요. 채권 금리가 오르니까 사실은 주식 시장이 불안하네. 그래서 당하는데 채권 금리가 오르면 국민연금 같은 대형 기관은 주식을 갖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 수급으로도 그게 그래서 만약에 모니터링하다가 미국 채 수익률이 다시 1% 초반까지 나린되든지 우리나라 10년짜리나 장기채 금리가 다시 내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상대적으로 주식이 좀 견조에 오르더라도 주식의 매도 압박은 그만큼 덜해질 수 있겠네요. 소장님 말씀에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속도 조절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급작스럽게 2월에 큰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금리가 이렇게까지 오를 줄 누가 알겠어요. 그 과정에서 이런 채권 시장 내에서의 어떤 수급 밸런스 문제들에서 또 연금이 굉장히 큰 비중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국가부채 천조 그랬잖아요. 국가부채 천조 중에서 국민연금이 3분의 1 이상 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왜냐면 아까 제가 국내 채권만 340조 이상 들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기관 자체가 또 채권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채권 비중을 줄이기는 지금 성과가 나빠졌다고 해서 줄이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많이 올라갈수록 거꾸로 채권 매입의 장기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걸 좀 사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이라면 제 생각에 제가 그 자리에 지금 있다면 주식 사는 속도를 아주 많이 늦추고 싶은 생각은 잘 안 들 것 같다. 방금 이야기하신 채권을 사야 되는 수요가 있으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듣고 전략을 짜는데 잘 짠 건지 한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지수... 주식운용본부장이에요? 정부로 운용본부장이 지수 상승에 베팅은 안 하겠습니다. 지수 상승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보유 종목 안 삽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보유 종목은 아무리 장이 좋을 것 같아도 계속 팔릴 거니까. 대신 국민연금 보유하지 않은 종목 가운데 좀 큰 종목을 투자합니다. 괜찮습니까? 현재 이게 코스닥 천의 이유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 기금 입장에서 결국 벤치마크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투자의 잣대. 투자의 잣대라는 게 결국은 코스 비백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 기금 입장에서 연못의 고래잖아요. 그러니까 연못에 고래가 한 마리 있으면 고래가 험치는 걸 우리 다 볼 수 있잖아요. 내수호의 괴물처럼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관측자가 나오기 때문에 운용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운용을 할 수밖에 없냐면 하루에 몇 천억 이상씩 거래가 되고 있는 대형 기업들. 두 번째 유통 물량이라고 또 우리가 부르는데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 몇 퍼센트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주식들이 많은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코스 비백 지수가 어떻게 보면 그 니즈,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코스 비백 종목 중에서도 유통 주식 수가 많고 또는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이 많은 그런 기업들을 국민연금은 투자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데 그런 거 밖에 있는 기업들은 액티브 펀드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겠죠. 국민연금은 패시브와 액티브로 나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액티브 펀드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건 아시고 계실 거고요. 왜냐하면 최근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전부 ETF로 시장에 자금들이 몰리는 것처럼 국민연금기금 입장에서도 패시브 펀드에 대한 비중들을 늘려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고 이러니 방금 정 프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패시브 펀드에서 일할 계산으로 주식이 줄어드는 것의 리스크들을 어떻게 보면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는 것은 코스 비백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종목들이라든가 아니면 코스 비백 종목 이외의 종목들이면서 거래량이 많은 기업 하면 남는 소고법을 하고 나면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수급에서는 우위에 설 수도 있다는 것. 그런데 어쨌든 5년 단위로 이렇게 장기 계획을 세우고 또 연간으로도 리밸랜싱이라는 걸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기금운용본부 위에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어떻게 합니까? 기금운용본부장이 거기 참석하죠. 기금운용위원회에 그리고 갔다 딱 오시면 본부장, 팀장 다 모여봐.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즉각 시행하도록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홍 팀장, 김 팀장 모여봐.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됩니까? 운용 전문가가 안을 내고 그걸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위원회의 권한인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금운용위원 본부에 있는 현직 팀장을 비롯한 펀드매니저들의 어떤 중지들이 모여서 기금운용위원회 가서 추인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그게 아니라 거기 보면 비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결정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둘 다 합니다. 첫 번째 운용에 있어서 세세한 사항들.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이 사항. 이런 거? 네. 이런 거는 실무자들이 올리고요. 왜 그러냐면 기금운용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이 왜 기금운용위원회의 개편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시지만 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도 오십니다. 그러나 잘 모르시는 분도 오시죠.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뭘 했냐면 예전에 저는 뭘 했냐면 설명 자료를 드리고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어떤 어떤 현안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걸 안을 올립니다. 올리는데 그 안에서 추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이고요. 두 번째.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는 오늘처럼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에 주식 비중은 몇 퍼센트, 채권 비중은 몇 퍼센트 이거 올리는 게 저희들이 아니었다면 그 큰 올게 있잖아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5년간의 우리 전체 자산 비중은 몇 퍼센트를 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이번에 새로운 위원회 하나 신설해가지고 의결권은 여기다 다 넘기자. 아니면 해외 투자하는데 이거 우리 국내에서 투자하는 게 말이 돼 해외 사무소에서 아예 그냥 전결을 주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 방향을 좌우하는 정책 방향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네. 정프로가 질문을 꼭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네. 뭐요? 이 정도 되면 그나저나 그거 맞지도 않은 전망 가지고 한 주식 비중 이거 꼭 맞춰야 됩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지. 아니 뭐 정해져 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들으려면. 비중은 대본에 좀 충실해 주세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또 없었던 일처럼 엎어버리기 어려운 이유가 2018년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2017년 말에 주가 급등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2017년 말에 주가가 급등했었으니까 2018년 초에 주식 비중이 또 목표 비중을 상회했을 거 아니에요. 기억나시죠? 그때 그런데 기금이 매도 이슈가 나왔어야 되잖아요. 2018년 상반기. 그때는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런 줄은 없었어요 그때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해 1800으로 마감했죠. 2600 시작해서. 1800 마감할 때 주식을 국민연금이 많이 들고 있다가 그 해 결국 연간 손실 났죠. 국민연금 기금 전체가 연간. 안 했다라고 제가 알 수는 없고. 저는 이미 그때 그만뒀고 또 그때 전주 내려갔잖아요. 제가 불편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랑 같이 그때 일하시던 분 중에 지금 남아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것도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는 저도 없고요. 그것도 문제야. 왜냐하면 그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연속성이 없으니 계속 새 사람 들어가고 그렇게 교체가 된다는 것도. 왜 이렇게 국민연금 기금의 직원들의 교체가 맞냐 이거는 또 다른 시기에 한번 말씀을 하고요. 결국 제가 알 수 있는 건 숫자로밖에 모르니까 국민연금 기금의 그때 당시 주식 투자 비중 그리고 그 뒤에 매매 행동을 보면 공격적으로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안 팔았잖아요. 그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했는지 안했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 해에 우리 국민연금이 2018년 수익률이 역사상 최악이었어요. 최악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조차 국민연금은 마이너스 0.2%였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이라는 곳이 몇 백조를 투자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이너스가 거의 안 나는 기관인데 2018년은 마이너스 0.8인가 났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최악이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없었는데 수익률이 최악이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리밸런싱 제때 안 했을 가능성 또는 못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혐의를 둘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100%인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그러니까 올해는 2년 전에 그래가지고 우리 꼬지대 날라갈 뻔했지 않냐. 3년 전이죠. 3년 전에 정신 차리자 우리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네. 또 있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국민연금 기금 본부장님이 공석이셨던 상태였던 것도 혹시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행 체제였죠. 그러니까 대행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우셨을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목표 비중과 주식 보유 비중 자체가 벌어지게 되었을 때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도 안 계신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때 복합되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그런 의사결정을 하셨던 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 지금 남아계신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냥 추정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 리밸런싱 안 했다가 2018년에 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유지되어 있었을 때 계속 주식을 오버웨이트 했다가 당했다. 또는 국민들의 자산의 미래 수익 전망을 아주 크게 해쳤다. 그거에 대한 반성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거버넌스 이슈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본부장님이 딱 계시잖아요. 백전노장이 계시잖아요. 저도 잘 알고 계시는 선배님이시고요. 이런 분들이 위에서 딱 잡고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하고 계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나리오 중에서 저는 두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죠. 탄력적으로 하는 시나리오와 아니면 아예 그냥 채권도 안 좋은데 칼같이 지금 채권 좀 사자.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 중에 어디로 갈지는 저도 모른다. 그러나 시나리오가 분명히 내부에서는 계실 것이고 그 시나리오대로 아마 가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기금이 리밸런싱을 했을 때의 성과가 더 낫다라는 것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고 또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국민연금기금이 저런 행동을 보이는 근거가 왜 저런 행동을 보이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 국민연금기금 입장에서 2015년 겪었던 트라우마도 있잖아요.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 다 감옥 갔던 거 우리 다 잊지 않았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 하면 국민연금기금이 전체 주식 비중 내에서 이대로 우리가 국민연금기금이 몇 년 가면 2천조 되거든요. 진짜요. 2천조가 되거든요. 2천조가 되면 만약 20%라는 2015년 당시 비중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하는 주식이 4천조가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 내에서 시가총액 높은 비중은 높은 기업들에 대한 지분율이 얼마가 되냐면 10몇 프로가 되겠죠. 그러면 모든 M&A 의사결정 주총의 의결권은 모조리 다 국민연금이 다 지게 되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는 우리 다 알잖아요. 더군다나 정부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을 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의 보유주식 규모가 몇 년 내에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해외 시장으로 좀 밸런싱하고 자산 배분하는 중에 지난해 연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세계 상승률 1위였잖아요. 세계 상승률 1위 국가의 수급도 지금 굉장히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오고 좋으니까. 이 돈 좀 뺏었다던데 이번에 투자하자. 큰 안목에서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 국민연금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간접투자기관이잖아요. 우리도 오늘 분용하는 거니까. 직접 투자 비중이 느는 것만큼 간접투자 비중이 좀 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우량주 대주주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큰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아마도 한 2, 30조 정도.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봐서. 아닌 것 같은데. 거의 뭐 40조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공격적으로 보면 한 40조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것 같고. 이미 이제 아까 13조 팔았으니까요. 그것까지는 안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한 수십조는 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렇죠. 현재 주가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네. 알겠습니다. 홍 박사님 모셔서 경제 얘기도 좀 물어보고 그랬더니 연금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오버가 되어버렸네. 한 번 더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라. 오늘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하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우리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의 투자운영팀장 하셨던 우리 홍춘욱 박사님. 요즘 뭐 책들도 많이 잘 팔리고 있죠. 네. 덕분에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춘욱 박사님.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연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티비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티비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티비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